박대장이 집어넣는 이것 군로장생을 위해 진시왕이 먹었다고 전해지는 폐류의 황제 전복이다. 버터보다 이게 훨씬 더 맞아요. 버터맛하고 이맛하고는 비교가 안 돼.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굽는 게. 캠핑을 하면서 평소에 이렇게 할 때 버터로 구워 먹었는데 어느 날 버터가 없었어. 그래서 아, 돼지구름으로 하면 되겠다 싶어서 돼지구름으로 한번 해 봤는데 버터보다 더 맛있는 거예요. 이 녀석 떼. 이 녀석 한번 떼 볼까? 너무 익어도 딱딱해지거든. 지금부터 그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근데 전복도 삼겹살, 삼겹살 기름이 돼 있겠지만 그 삼겹살에도 전복 기름이 돼서 어, 막을 남겨야 돼. 그럼 나중에 계속 Avenger 위떼에 오면 자식 된다고 하죠. 근데 하얀 거치기 때문에